방송중입니다 나 라이브한다고 얘기 안하고 갑자기 라이브 켜가지고 하이 1등 아니지렁 안녕 안녕 어 하늘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? 팬 여러분들은 아시죠? 같이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잠깐 켰어요 저희 2009년 7월 29일에 티아라 데뷔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데뷔 날이에요 오늘이 데뷔 14주년 되는 날 그래서 팬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켰어요 고마워요 14주년 축하해줘서 그래서 원래 그 기념일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라이브하거나 뭐 그러거나 했는데 네 그치만 우리는 한마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우리 리티아라 앨범 내고 콘서트 같이 해서 팬 여러분들 만났었잖아요 그때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저는 여기 지방에 촬영 와 있어요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멤버 초대 가능한가? 어떻게 초대하지? 어떻게 초대하는 거야? 이거 뭐 눌러? 아 참여 요청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아아 방송 초대 초대 또 그치 8 9 3 9 5 7 7 8 10 8 9 9 10 안녕하세요. 언니가 저희 노래 코러스 진짜 많이 해주셨었는데 언니 안 하시는 노래 없기도 하지만 저희 오늘 데뷔 14주년이에요 언니 큐리 언니 있어? 큐 아 나 티아라 앨범 지금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근데 캐리어에 있어 지금 여기 없고 네 오늘 티아라 데뷔 기념일 감사합니다 14주년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14주년 안 됐는데 팬이신 분도 고마워요 이날은 진짜 잊지 않고 우리가 다 기념하는 날이어서 우리 명곡 너무 많죠 그쵸? 20주간 초에 대해서 우리 동시에 우리 동시에 초대해 보려고요 지금 출입 엇! 됐다! 맞지~! 됐다 됐다 됐어! 어? 됐다 됐다! 시리다다 안녕 근데 어디가 머리 잘랐어? 또 잘랐어? 아니야 상한 것만 자른거야 나 지금 충북에서 얘기하면 안되는데 지방에서 아 귀여워 조이헤테이 근데 너 그거 안해도 되겠다 큐리언니 여기 있네 박지희 인사해줘 팬들 보고있다 안녕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언니 어디간다고? 왜이렇게 보니까 좋지? 눈 먼저 봐도 좋지 나 지금 지방에서 뭐 얘는 짤막한거 촬영하고 있는 중 중간에 쉬어서 키자고 했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14주년이에요 멤버 같이 오니까 너무 좋죠 14주년이야 이렇게 영통하는거 같은거 처음이지 어 우리 둘이 하는거 처음이야 4명이서 하다가 나 하다가 가면 너가 힘드라고 얘기 좀 해 가면? 어 나 지금 가야된대 아 진짜? 어 나 쓰면은 아마 너한테 꺼지지 않을까? 아니 언니 끝나면은 꺼지지 않을까? 꺼져 그래? 꺼져 뭐야? 나 처음에 나도 처음에 봐 아무튼 우리 14주년이야 네 여러분 저희 14주년이어서 같이 같이 있을거에요 같이 있어 줘서 너무 고맙다 14주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더 있어 줄거에요 더 있어 줄거죠? 더 있어 줘 나 갈게 안 돼? 나 갈게 안 돼? 나 갈게 안 돼? 나 갔다 올게? 어 잘하고 와 네 여러분 우리 14주년 게시물도 올릴게요 나도 보내줘 나 올게 갔지 안녕 잘하고 와 나비요 빠이빠잉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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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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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지 정말 오랜만이지 여러분 오늘 14주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진짜 덥다 나 가만히 있는데 지금 왜 땀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필터 빼놔도 되냐고? 아니 안되는데 14주년 축하해요 고마워요 같이 축하해야지 같이 축하해야죠 소리 작다고요? 소리가 작아? 내 목소리가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죠 벌써 14주년이라니 10 횟수로 15년차죠 15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아니 오늘 14주년이기도 하고 인스타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좀 전에 은정 언니랑 라이브하다가 언니 촬영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 걸로 저도 와서 다시 인사드려요 너무 덥죠 진짜 더위 조심해요 진짜 폭염 폭염 강보래요? 진짜 더위 조심해요 여러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너무너무너무 더워 아니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도 하려고 응 했지 아 4명이서 다같이 하면 좋은데 더워서 누가 내리고 있어요? 4명이서 다같이 하면 좋은데 그죠? 다들 바빠서 다들 바빠서 시간이 안맞아 흐흐흐흐 그래도 매년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기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잘 모르겠어요 으흐흐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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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언니들 또 된다고 하면 같이 해볼게요 일단 땀 좀 식히고 이따가 다시 언니들이랑 해볼게요 고마워 14살이야 안녕 빌터 한 번만 치워줘 싫어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요 안녕 이따 다시 할게 할 수 있으면 다시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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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